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주간필라에 나온 성경 퀴즈 93회 구약 성경 암호수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암호수서의 저자는 선지자 암호수입니다 암호수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매는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암호수는 유대지파 드구아의 목자 출신입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암호수는 있는데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선지인데요 그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암호수로 나오지요 암호수를 기록한 암호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호수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750년경입니다 암호수서의 총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 하나님은 취약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을 암호수가 잘 보여줍니다 암호수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범죄하고 부패한 민족에게 반드시 임함으로 3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호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호수를 3대지로 나누면 1장, 2장은 세상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9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는 자를 책망하시죠 그 다음에 9장 7절에서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르쳐줍니다 한민족이 범죄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견책하시고 징계하신 이후에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현실이 깜깜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하므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수를 통하여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암호수서 요절은 5장 4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를 찾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돈 벌어서 잘 살 수도 있고요 명례를 얻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여호를 찾을 때에 참된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수서 1장에서 9장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퀴즈와 문답을 통해서 또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간필라를 보시고 또 퀴즈에 답해서 인터넷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시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먹고 알먹는 것이시죠 성전 공부도 하고 또 상도 받고 좋은 길을 알려드립니다 1번 퀴즈요 암호수 선지자의 직업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목자, 농부, 상인이 되는데 1장 1절을 보면 목축업을 하는 목자랬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무슨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하지만 목자든 농부든 상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로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세리는 세관에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되고 누구한 의사지만 그래도 부른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두로는 무슨 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재물을 탐한 죄, 성적인 범죄, 형제에게 분노한 죄 했는데 1장 11절에 보면 3번이 정답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한 죄, 형제를 사랑하라 이랬는데요 형제에게 분노를 했다 이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 암모는 무슨 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느냐는 1장 13절인데요 불의한 죄, 부정한 죄, 임산부를 죽인 죄 이랬는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장 13절을 보면 임산부를 죽였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형벌을 암몬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죄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이렇게 다양한 면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암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는데요 모압은 무슨 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냐고 했는데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죄, 살인죄, 불신앙죄 이랬는데 2장 1절을 보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불살라 죄를 만들어 버린 것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모압적 속에 주어진 형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다의 죄를 말하는데 유다는 무슨 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냐고 했대에 1번을 보면 강간죄, 2번은 여우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3번은 사기죄 이랬는데 2장 4절을 보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우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이것도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무슨 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냐 했대 부자를 학대한 죄, 가난한 자를 도운 죄, 은을 받고 의인을 판죄라 이랬는데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돈을 받고 의인을 판죄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자가 돈을 준다고 팔아넘기는 이런 것은 죄가 됩니다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 공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7번 퀴즈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 누구만 알았나요? 했는데 이스라엘, 에그, 바벨론 이랬는데 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 하나님의 비밀은 먼저 누구에게 보이시나요? 이랬는데요 비밀을 누구에게 보이시냐 할 때에 서기관 죄사장 선지자 이랬는데 3장 7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보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위해 11절을 드렸냐 했는데요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11절을 드렸다 내가 11절을 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11절을 잘 냈으므로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다 자기 자신의 어떤 명렬을 얻는다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와 기쁨을 위해서 11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번 퀴즈 소동 고무라의 불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게 될까요? 이랬는데요 불심판을 받으면 회개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4장 11절을 보면 돌아오지 아니한다 불심판을 받아 타죽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소동 고무라의 죄악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은 징계를 받을 때에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불심판을 면하지만 징계를 받고도 견책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소동 고무라처럼 완전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불에 타 죽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11번 퀴즈 범죄하여 망할 인생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땅에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1번을 보면 여우를 찾는 것 2번을 보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3절을 보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또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5장 4절 6절을 보면 범죄에 망할 인생들이 급선부로 사는 길을 찾는 것은 여우를 찾는 것이라 신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경제를 부흥시키는 간에 여우를 찾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건 소동 고무라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업 우선주의, 공부 우선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해줍니다 12번 선지자가 성문에서 죄를 책망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했는데요 인정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5장 10절을 보면 3번이 정답입니다 미움을 받는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항상 순기적인 정신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주의로 보금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13번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할 때 누가 잠잠하게 되나요? 했는데요 정치인, 재판관, 지혜자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지혜자가 잠잠하게 된다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할 때 정치가들도 떠들고 재판관도 떠들지만 지혜자는 잠잠하다 왜요?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지혜자들이 말을 못하 잠잠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14번 퀴즈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불의하지 악하는 것이다, 악을 구하는 것이다, 선을 구하는 것이다 5장 14절에 보면 선을 구하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그대로 짝해서 세상에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구하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번 성혜와 모든 제사를 왜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나요? 했는데요 거룩한 집회에 예배가 모이고요 재단의 모든 재물이 헌금으로 재물로 받쳐지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화목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번제가 없기 때문에 번제는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데요 5장 22절에 24절을 읽어보면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아무리 주일 예배가 잘 거룩하게 진행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는 자의 예배는 그렇지 않는 자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16번 황충과 불신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이랬는데요 재난 대책을 세움으로 백성들의 회계로 선제의 기도를 했는데 7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천재지면을 당할 때에 재난 대책을 잘 세운다고 그 천재지면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워도 안 되죠 백성들이 회계도 안 되고요 이때 보면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선제자의 기도로 지도자들이 먼저 회계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책무가 너무 귀중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선제자는 언제나 죽음을 각하고 바른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17번 아모스는 무엇을 하다가 선제자를 받았나요? 했는데요 양떼를 따를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이랬는데 보통 사람들이 부흥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금식기도 하다가 부름을 받다 하는데 여기 보면 7장 15절에 양떼를 따라서 목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이 꼭 산중 철학기도 하가지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부흥에 참석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제자들이나 신약의 열두 사도들의 부름받는 모습으로는 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 현장에서 부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식과 물이 부족하게 되면 원인이 무엇이냐 했는데요 농사기술 부족으로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과 물이 없는 것은 기근도 원인이고 농사기술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8장 11절을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여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육적인 재앙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번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리시나요? 했는데요 화를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 이래서 마음이 구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9장 4절을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 징벌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화를 받지 않으려면 항상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20번 여와께서 범죄 나라를 멸하시되 누구는 살리시나요? 했는데요 권력자의 집, 야곱의 집, 재벌의 집 이랬는데 9장 8절을 읽어보면 죄악 속에서도 범죄하고 멸망 가운데서도 야곱의 집은 하나님을 살리신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환란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할 것을 성경에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로 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삶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암호스서를 통해서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암호스는 1장에서는 다섯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봤고요 2장에서는 모합,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형벌의 대상이 된다 죄를 짓는 나라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지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5장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건면하고 멸망에서 사는 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라의 흥망성세가 국민 개개인의 회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과 재물이 있다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 출석과 예배를 원하시지만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는 그 모든 예배와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와 삶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연결되어져야 하고 주일 예배가 일주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